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. 진짜 친구는 샤워 같이 가요. 오빠 나랑 똑같애잖아. 내가 여기까지 외워야 되냐? 나는 업단서. 여사친 돼요. 될 수 있지. 될 수 있어. 아 안 된다고. 나는 업다울로 할게. 될 수 있지. 아니 될 수 있어. 여사친 돼요. 이거 이걸로 하자. 지가 될 수 있어. 좋아 그럼 이걸로 하자. 여사친 돼. 잠깐. 샤워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. 야. 에이. 샤워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. 에이. 샤워는 어떻게 같이 해. 진짜 친구는 샤워 같이 가요. 나 하네. 아니 그건 안 돼. 야 엄마. 진짜 이만큼의 이성의 감정도 없어야 돼. 그리고 전혀 반응이 없어. 야 그럼 니 여자친구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. 와타나 형 할 수 있어야지. 진짜. 진짜 안 찔면 안 찔면 할 수 있어야지. 너 아파. 야 너 좀 셔라. 너 아프다. 우석아. 너 MBTI가 뭐냐? 형 뭐였죠? ESFJ 형. 아니 제가. 아 ESFJ. 그것도 알아. 야 근데 외우고 있어. 우재는 뭐야? 저는 ISTP. 형 ISTJ죠? 난 원래 잘 모르는데 한 번 해봤는데 이 형하고 똑같게 나왔어 아니야 오빠가 나랑 똑같이 나왔어 누나가 뭐예요? 나 INFJ 아 INFJ 오빠가 나랑 똑같이 나왔어 지효 좀 신경 좀 써라 지효 나랑 똑같잖아 아니 아는데 신경을 내가 여기까지 외워야 되냐? 내가 여기까지 외워야 되냐? 지효도 이제 기억이 안 나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아니다 내가 지효야 저 엄청 싸워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세찬은 손님은 감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컨텐츠가 있으니까 너 또 그런 또 객관적으로 본 거야? 그럼요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? 하하하하하 눈빛을 안 나면 그냥 본 건데? 저희 특히나 우주애를 갈구더라고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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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쭉한 애들 오랜만에 길쭉한 애들 오랜만에 저의 재미를 저 좋아해 허당 애들 좋아해 아니 뭐 나는 나는 그래요 나는 뭐 저기 종국이하고 지효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난 근데 혹시 몰라 둘이 만나고 있을지 내가 얘기했죠 둘이 만나고 있으면 이렇게 못해 둘이 결혼하면 대형TV에 맹재국까지 얻는다 미안해 형 미안한데 그냥 오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응원하는 한 사람이었어 응원하는 한 사람이었어 너 또 초대 안 하고 간다 내가 많이 감아냐